좌회전 우회전 100m 앞 유턴입니다 복잡한 시사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금요일 4부 한 주간 화제의 키워드를 선정해 시사특공대에서 특수 제작한 레드카펫을 밝혀주는 시간입니다 2주의 레드카펫 불금요정 SBS 김혜민 기자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네요 항상 반갑습니다 네 제일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요 퇴근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겠지만 어쨌든 김혜민 기자님은 야 금요일이다 이제는 놀러갈 수 있겠다 곧 이제 퇴근 시간이다 이게 느껴지죠 조금만 버티자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가끔가다가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가 제가 출연한 유튜브나 영상 아니면 제가 쓴 기사 여기에 악플이 엄청 달라요 죽어라 꺼져라 좌파냐 우파냐 이러면서 이런 댓글 도대체 누가 나는 건지 이거 분석한 지금 자료가 나왔다면서요 맞아요 한 언론사랑 의원실에서요 지난 3년 동안 네이버 댓글 제일 많이 살죠 네이버 댓글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장 많이 댓글을 작성한 연령대가 나왔거든요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60대 아닐까요 아 근데 아니더라고요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40대요 네 지금 40대시죠 네 40대입니다 네 딱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댓글은 안 다시죠 직접 달 시간은 없고요 그렇죠 네 네 연평균 작성 댓글 수가 원래 네이버에서 1억 5천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전체 총 달리는 댓글이 1억 5천만 개 근데 그중에 40대가 작성한 댓글이 32%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이버 댓글 중 3개 중에 한 개는 40대라는 말이에요 그렇네요 아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3분의 1의 40대가 그렇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무슨 댓글을 도대체 다 이길래 네 그것도 뒤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40대 다음에 50대가 많고요 그 다음 30대 60대 20대 순입니다 10대가 가장 적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조금 수준 낮은 댓글 보면 너 초등학생이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10대 댓글로는 사실 0.79%에 불과합니다 1%도 안 돼요 너 초딩이지 그러면 그거 댓글 달는 사람은 40대다 아이고 뭐니 그럴 확률이 제일 높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성별로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이것도 비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남성이 75 여성이 25 정도 되니까 남성이 한 3배 정도 많은 거예요 그렇네요 네 이거 두 개 연령과 성별 이걸 구분한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요 40대 남성이 22.9%의 비율로 전체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댓글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50대 남성 그리고 30대 남성 60대 남성 순이었어요 그 다음이 40대 여성 40대 여성 이제 여자가 나오죠 그 정도로 남성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남성이 많은데 어쨌든 40대도 많다라는 게 여성은 40대 여성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럼 왜 40대들은 뭐 원안이 댓글 못 따라서 원안이 맺혔나요 왜 이렇게 댓글을 달는 거예요 도대체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회에서 40, 50대 연령대 남성들이 가장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또 직장에서도 사실 큰 성과를 낼 때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 이 댓글로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고 해요 아 4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 부장님 정도 그렇죠 부장님 정도 되거나 그래서 영향력이 사실 제일 클 때죠 뭔가 아직도 그렇다고 은퇴할 나이도 아니고 그럼요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렇군요 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는요 사실 정치 이슈에 대한 목소리는 좀 덜 내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달랐을 때가 있었는데 지난 대선 때였어요 대선이 치러진 게 한 3월쯤이잖아요 이때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공약 때문에 남녀 갈등이 극에 달았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이 댓글로 두드러지게 응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치로 보면 20대 여성의 정치 분야 댓글 수가 23만 개를 넘었거든요 작년에 같은 달과 비교해서 10배 넘게 많았습니다 올해 3월하고 작년 3월하고를 비교를 한 거죠 네 맞아요 그랬더니 10배 넘게 20대 여성들이 많이 댓글을 달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게 약간 온라인 커뮤니티의 화력전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는 그게 맞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어쨌든 이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또 막판에 맹추격을 한 그래서 0.7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 이유기도 하고요 재밌네요 저는 댓글 이제 안 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안 달아셨는데 원래도 안 달았는데 이걸 보니까 또 40대지 40대 진복군 되지 이런 문제 앞으로는 이런 의심을 받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댓글 달 때는 좀 저도 사실 댓글 보면서 상처받을 때 많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다 그 당사자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좀 건전한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아니 김혜민 기자님 같은 분한테도 악플 다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달립니다 네 기사를 많이 듣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레드카펫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화장실만 있다면 500에 50 월세빵도 좋다 하지만 요즘엔 500에 50 원룸 구하기도 힘들죠 그렇죠 김준일 대표님은 월세에 살아본 적 있으세요? 그때 얼마였는지 대학 때 월세 10만 원 살았습니다 우와 1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오래돼서요 네 저도 사회 초년생 때 그때 월세를 살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월급 수준에 비해서 사실 많은 월세를 냈었죠 흔히 월세하면 저소득층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나서는 청년층이 많이 살죠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고정수입에서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주의 레드카페 그 첫 번째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받는 대상이 어떤 누군지 좀 궁금해요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시작이 됐냐면 지난해 8월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청년지원특별대책인데요 그 후속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에요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좀 잘 들어보시고요 해당한다 싶으면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결혼을 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미혼이나 기혼 모두 신청 가능하고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세가 60만 원 넘는데 요즘에 꽤 많잖아요 그래서 60만 원을 좀 초과해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을 했을 때 이 월세가 70만 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받는 청년이 얼마나 버는지도 중요한데요 본인이나 가족들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해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6,887원을 벌고 있으면 됩니다 그거보다 덜 벌어야지만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또 총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만약에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지 않았으면요 본인 말고도 부모나 1촌 이내의 직계 혈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가족들의 총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독립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의 기준은 30대 그러니까 30살이 넘었으면 무조건 독립했다고 보고요 아니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결혼했거나 미혼이라도 본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에 하나만 여기에 충족이 돼도 독립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립을 했다 네 그런데 이 독립의 기준 때문에 조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30대 이상이면 무조건 독립의 기준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부모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30대들은 그러면 본인 소득이 적어도 부모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이른바 금수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면 이 대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가 대기업 사장이야 그런데 아직은 이 아들은 31세인데 취업을 못했어 그래서 아버지 카드로 그냥 생활비를 다 써 아버지가 돈 다 내줘 그런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한시 지원인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신청 기간이 올해 8월부터거든요 내년 8월까지 아직 조금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조금 해결이 돼서 세금이 누수가 된다면 꼭 방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자신이 지원이 되는지 여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나 앱으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맞아요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 안에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꼭 알아보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만들어도 이 제도에 허점이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 이익을 보거나 저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아? 이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30세 이상이라고 해서 물론 저렇게 혜택을 받는 분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없애면 또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레드카펫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거리두기도 해제됐고 불금이라 오늘 밤 작정하고 달려보겠다는 뜻인가요? 달릴 때 달리더라도요 언젠가 집에는 가야죠 그런데 술 한잔하고 집에 가기가 만만치가 않다고 하네요 택시가 너무너무너무도 안 잡힌다고 합니다 택시 어플 이용하면 알아서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마저도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해제되고 손님이 많아져서 그렇다고요 그렇죠 손님은 많아졌는데 택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대체 그 이유가 뭔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주의 레드카펫 그 두 번째 택시 대란입니다 차가 코로나 길어지면서 택시가 많이 줄었다 그건 왜냐하면 다들 일찍 집에 가니까 택시 안 타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 거리 두기 해제되고 또다시 회식이 늘어나는군 술을 마시는 분들이 늘어나는군요 그러니까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데 그럼 택시 늘리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요즘에 회식 같은 모임 약속 많이 느셨나요 대표님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계속 연락이 와서 술 한 잔 하자 바쁘다 그런데 다들 한 11시 12시 이쯤 늦게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한 자정 이전에는 택시를 타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정말 택시가 안 잡힌다 그래요 그때가? 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되면서 사실 이런 늦게 귀가하는 시민들이 몰리기 때문이겠죠 이 시민들 얼마나 모였는지 한번 봤더니 이 거리 두기가 풀린 첫날이 18일이거든요 이때 서울의 택시 승객이요 풀리기 직전인 전주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해서 코로나19가 지속된 2년 동안 법인 택시 기사 수는 크게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법인 택시 기사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지난달 기준으로 2만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19년 초 이때 막 코로나 시작이 됐죠 이때에 비해서 33% 줄었고요 또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초랑 비교하면 31% 감소를 했습니다 3분의 1이 줄어든 거네요 네 맞아요 서울시 법인 택시 기사 3명 중 1명이 사라진 셈입니다 그럼 이 택시 기사들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것 같아요 택배 많이 하신다고 맞아요 택배 그리고 배달 음식 배달로 많이 빠지셨어요 그쪽이 택시 기사보다 훨씬 임금 수준이 지금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가니까 그쪽에 수요가 막 늘어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택시가 얼마나 어려운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코로나19로 택시 승객은 줄었죠 그런데 법인 택시의 산학금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매일 일정하게 택시 회사에 내는 금액을 산학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카카오택시 같은 플랫폼 업체들은 기사들한테 각종 수수료를 또 떼가죠 그러면서 돈 안 되는 일을 대거 기사님들이 그만둔 겁니다 그리고 택시가 안 잡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카카오택시 앱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처 기사에게 내가 신청을 누르면 동시에 다 콜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사님들은 목적지와 상관없이 이걸 선착순으로 콜을 배정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사님들도 가까운 곳 가기 싫어하시고요 또 자기가 가기 싫은 특정 목적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오기 힘든 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게 해주는 앱이 생겼어요 그런 건 막는다고요 또? 네 자기가 자동 배차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앱 그걸 지지기 앱이라고 부릅니다 지지기 앱이요? 네 들어보셨어요 뭘 지진다는 거죠 이게?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이름이 지지기 앱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앱을 딱 설정을 해두면 콜이 들어왔다는 안내음이 나오기도 전에 거부 설정을 해둔 지역의 콜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자기한테 이게 안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강남에 지금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강북에 가기 싫다 이를테면 노원구 가기 싫다 그러면 노원구를 설정을 해두면 아예 뜨지가 않는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앱이 좀 비싼 것도 있는데 비싼 앱은 선호 지역을 자동으로 골라 잡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앱을 기사님들이 돈 주고 자신의 휴대폰에 까는 거예요 돈까지 주고 깔아요? 네 이게 얼마나 비싸면요 어떤 앱은 가입비만 60만 원이고요 가입비가 60만 원이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60만 원 내고 이거 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콜을 어떻게 골라 잡느냐에 따라서 월 이용료가 또 있어요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내십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다 내고도 이 지지기 앱을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걸 막기 위해서 콜 골라 잡기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지지기 앱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택시가 부족한 게 문제죠 그래서 개인택시 3부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해서 택시를 늘리려고 하는데요 개인택시 3부제가 뭐냐면 지금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2일 운행한 뒤에 하루를 무조건 휴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3부제로 운영이 되는데 이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는 3부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사님들이 더 운행을 하시고 싶으면 이때 운행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루 평균 약 2천 대의 개인택시가 추가 공급될 걸로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택시를 이렇게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택시 기사님들의 처우를 좀 많이 좋게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 업종으로 몰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거 해결한다고 그때 카카오택시였나요? 합승 같은 성인 사람은 남성이면 남성끼리 여성이면 여성끼리 합승도 일시적으로 풀었다 이런 것도 봤어요 안성찬 대원님이 너무 나에 대해서 잘하시네 준일 형님 계시는 은평루타운 택시 찾기 힘들죠 하셨는데 어떤가요? 제가 은평루타운은 아니고요 은평구에 사는데 이름이 강남에 있는 동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를 잡으면 코를 잡았어요 그리고 딱 강남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쪽 아니에요 저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말해도 돼요? 신천인가요? 아니요 신천 아니고요 신사동입니다 신사동 그러면 사람들은 다 강남 신사동인 줄 알고 열심히 잡았다가 에이 하고 화내시고 그래요 어떨 때는 제가 거기서 하는 게 죄입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레드카펫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버리두기가 풀리면서 이제 야구장에서 치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죠 응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박수치고 응원봉 두드리는 게 전부였죠 함성 지르면서 응원을 하면 과태료까지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권고사항으로 바뀌면서 마스크만 착용을 하면 얼마든지 예전처럼 육성으로 응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 한창 프로야구 시즌인데 야구장이 관중들로 꽉 차겠네요 그럴 줄 알았는데요 그게 또 아니라고 하네요 야구장에 모이는 관중 예전에 비해서 엄청 줄었다고 합니다 이주엘 레드카페 세 번째 썰렁한 프로야구입니다 프로야구 인기 요즘 많이 떨어졌다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얘기까지 나오나요? 네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난 12일 날 고척 스카이돔에서 여기서 가깝죠 키움대 NC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때 국내 최고 타자라고 불리는 이정우 선수도 나왔고요 또 웨인 푸이그 아시죠? 이런 스타 선수들도 출전을 했지만 이때 관중 수 단 774명에 불과했습니다 여기 수용 인원이 16200석이거든요 1000명이 안 됐다고요 관중이? 그렇죠 여기 점유율이 이날 점유율 4.8%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요 2016년 고척돔이 개장을 했는데 이 이후 프로야구 경기 관중 수가 이제 1000명에 못 미친 게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고척돔의 종전 최소 관중이 2019년 4월 10일 이때 1158명이거든요 이거보다도 적었던 숫자입니다 굉장히 이날 적었던 걸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관중이 감소를 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코로나19가 사실 완전히 잦아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고척돔은 유일한 우리나라의 실내 구장이라서 아직 관중이 취식을 할 수가 없어요 침핵을 못한다는 거죠 야구를 보면서 그런데 이건 25일부터 해결이 됩니다 25일부터 취식이 가능하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전 구장 육성 응원도 가능해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곧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야구장을 안 가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야구에 대한 흥미 자체가 떨어졌다는 건데요 우선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우리 선수들이 못 땄잖아요 그러면서 국제대회에서의 경쟁력이 좀 약화가 됐고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선수들의 사건 사고도 한몫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사건 사고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여론의 무매를 맡고 있는 강정호 선수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관중들이 실망을 하고 야구장에 점점 안 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한국만의 그건 아니고 미국도 메이저리그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 4대 스포츠 중에서 NFL의 미식축구는 그냥 그대로고요 NBA, 농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메이저리그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경기가 너무 지루하대요 야구 경기가? 야구 경기가 사실 되게 오랜 시간이 계속되긴 하죠 3시간 넘게 그 룰을 또 다 숙지를 하는 거 그리고 또 이 지역 연구에 대한 어떤 애착이 예전에는 굉장히 강했잖아요 해태 타이거즈, 롯데자이언즈 근데 그것도 상당히 약해진 것도 있고 또 20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스포츠에 조금 관심이 떨어지는 거 이게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만 해도 좀 스피디하고 자극적인 운동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퇴근해서 스피디한 운동하러 갑시다 김혜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지지기 앱 관련해서 7966 대원님이 제가 택시기사입니다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세상이네요 하셨는데 택시기사님도 모르는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일부는 아시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정말로 너무 각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야구 관련해서는 김태근 대원님이 수준 이하의 선수들이 시합을 뛰니 안 보는 거죠 한국에는 8개 팀이 딱 적당합니다 고등학교도 주말리그밖에 하지 않아 선수 팜 자체가 축소됐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실력을 조금 이렇게 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도 인기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황현조님은 우리나라 선수가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경기는 양궁이라고 긴장감 그리고 짧은 시간 최고조 결과도 빠르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불금 잘 보내시고 저는 주말에 야구나 가서 치맥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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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